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21 신동화방송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가 감리, 주식회사 남강토건이 시공하는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 관련 업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현장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공사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륜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해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장 부근,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합니다.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시멘트 공장, 연탄 공장, 연탄 이적장,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비산먼지 중에서도 유난히 가벼운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통칭합니다. 비산먼지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서 발생 요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먼지의 농도가 짙을수록 50세 이상의 사람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은 호흡기 질환 및 만성기관지염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경부 장관 혹은 시 도지사가 비산먼지의 발생 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 14 이상의 폐수도 무단 방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수는 알칼리성 침출수인데 이는 pH 농도가 높아 지하수와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을 야기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pH 14는 양잿물에 해당하는 농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킵니다.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련법은 폐알칼리가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수역 유출 시 pH 농도가 12.5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폐수는 우수관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폐수에 섞인 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인 크롬이 나와 시민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무분별하게 유출된 폐수는 수도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폐수가 방류돼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 현장에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